안녕하세요. 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두 번째 시간 디오니소스 안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동작에서 보시면은 우선 손 포인트를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수화기 만들듯이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엄지를 사용하시는 손 포인트 이 동작으로 들어가실 건데 우선은 저희가 몸을 살짝 왼쪽으로 측면으로 봐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발은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굴러주실 건데 지금은 제가 동작을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했고요. 이걸 좀 작게 해서 손을 준비해 주신 상태에서 원 하실 때 몸을 앞쪽으로 당겨주신다는 느낌으로 원 앤, 투 앤 하면서 왔다 갔다 네 박자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까지 오시고 포에 한번 쭉 길게 빼주세요. 포, 그 다음에 파이브에 던져주십시오. 자, 파이브,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자, 여기 동작 파이브부터는 프리한 동작이라서 제가 이제 준비한 동작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프리하게 다른 동작을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당기고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자, 이번에 포인트 동작 들어가실 건데 자, 오늘 보시면 왼쪽 다리는 살짝만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고정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오른발을 원 앤, 투 앤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이때 원과 쓰리에 조금 세게 원 앤, 투, 쓰리 앤, 포 자, 이때 우리 원 가실 때 고개를 같이 원 앤, 투 앤은 손으로 아까 준비하셨던 손으로 투 앤, 쓰리 앤 자, 양손으로 가셨다가 여기서 오른쪽 발을 당겨주실 때 오른쪽 어깨를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하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발을 더운 동작 연결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쪽 방향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손은 왼손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발은 오른발부터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자, 이번에는 너무 많이 끌지 마시고 파이브의 오른발을 가져와 주시면서 보내라듯이 머리를 감싸주세요. 파이브 스탑, 그 다음에 식스부터 우리 발을 오른발에 집어주시면서 고개를 스윙 하고 보내주실 거예요. 먼저 오른쪽으로 파이브,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이스로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동작 빠르게 가볼게요.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희 이번에는 반대쪽 발로 준비하시면서 원 앤, 투 로 들어가실 거고요. 손은 저희가 왼손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세븐 앤 원 앤, 투 쓰리 앤, 포 자, 다시 파이브, 식스하고 대형 이동으로 다리 벌리고 준비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전체 연결 한번 하시고 정리 들어가실게요. 갑니다.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자, 이번에는 영상 보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실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실게요. 자, 저희 두번째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처음 스텝은 왼발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살짝만 대각선 앞쪽으로 걸어가 주실 건데 이때 보시면은 원 하실 때 손을 피신 상태로 잔, 잔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서 원 끌고 오셔서 오른발을 뒤대주면서 투에 마셔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왼발로 다시 걸어가실 건데 이때 오른손을 안으로 쑥 넣어주실 거예요. 쓰리 그 다음에 포 하실 때 보면은 점점점 손을 모아오시면서 발의 스텝을 잡아주시면서 코 자, 다음은 스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빠이 앤 잡아주시고 몸에 팝을 힘을 순간 팝 주실 거예요. 자, 저희가 팝은 보시면은 순간적인 힘을 근육을 팽창을 시켜주세요. 이거를 빵! 하시고 잡아버리지 마시고 놓아버리면서 투! 튕겨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세븐에잇은 저희가 앞으로 왼발을 슬라이딩 해주셔서 세븐에잇 하고 프리포즈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파트 보시면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살짝 뛰어주실 건데 원! 하실 때 양발을 가볍게 착지해주시고요. 자, 앤에 저희가 왼발을 몸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서 앤! 오른발을 대각선 앞쪽으로 차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에 다시 떨어져서 앤의 몸 골반만 따로 쓰지 마시고 몸 전체를 한번 밀어주세요. 앤! 그 다음에는 쓰리 하실 때 보면은 저희가 쓰리 앤 포!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착지하시는 지점이 없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파이브는 저희가 몸을 웨이브를 하면서 빠지셔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포즈 하시면서 여유롭게 끝내주실 거고요. 동작 빠르게 한번 연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발부터 준비해주세요. 세븐 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쓰리!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실게요. 이거 너무 될까? 도와주 אל게요! 을 좀 끼고 한국인 bardzo 두드러워! 인정합니다! 저 얘기GUIRD! 저 얘기 agreeing! 저 얘기 나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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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